근데 그것 때문에 롤프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 그 선택 때문에 롤프 빠지는 거 아니야? 신병의 숏보, 인력의 방울, 코르니아 의용, 어? 추가 개꿀. 전열에 있는 호플리 타이가 적의 공격을 받아내며 후열의 헌터가 안전하게 적에게 원거리 공격을 한다. 그니까 저거 참 이쁜 것 같아. 아. 쓰레기였을 줄이야. 아니 왜 클리셰 그대로냐고. 아니 좀 착하면 안 되는 거였냐? 저기는 배 타고 가야 되는 건가? 아 진짜 무이치로 목소리만 아니었으면. 아이 정말. 아 또 생선. 일로 돌아서 먹는 건가 보다. 배가 아니라. 하늘의 조각. 하늘의 조각은 어디서 쓰는 걸까요? 아 그리고 그 생각났을 때 빠르게. 야 너 빠져라. 아니 근데 보면은 솔직히 얘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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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레저분 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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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 둘 중에 하나로 하는거야?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거야? 송어는 어디서 구해? 둘 다 해야 되는거네요? 호르니아 송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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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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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시브 스틸이 그거구나 기능이 역시 조셉이죠 이럴 땐 쟤는 뭐야 우와 되게 매력있다잉 그리폰을 타고 다녀 지 혼자 꼭 후여래 오케이 방어력이 낮으니까 여기도 느낌표 떠있는데요 왜 떠있지 아 스테이지를 깨고 와도 리필이 안되는구나 아 스테이지의 개념이 그 스테이지가 아니구나 이런 서브 미션은 해봤자 저거구나 술수들을 통치하는 제노이라군의 장군 브루노는 트래비스의 옛 벗이라고 한다 용병단을 멸망시킨 숙적에게 가담한 이유를 묻기 위해 해방군은 출신한다 글래디에이터 새로 나오네요 아 아 아 아 아 이 시중 용평단을 하다아개한 지인이야 트라비스는 왜 단을 터뜨렸어? 아내키가 갑자기 단을 터뜨렸어 이 옷을... 전혀... 특히 저의 몸이 저의 마음을 잃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흙이 넘어갔어 일단... 브루노가 단을 터뜨렸어 아마도 나의 어머니와 트라빙이 넘어간다. 브루노와 부가가 남아있다. 하지만... 제노이라군에서 시키가 되었다고... 그런 기술의 남자였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미안하다. 직접 아이치과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갑시다. 아카이브가 쩌르르륵 적장 브루노 격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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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너희랑 붙으면 너희 죽잖아 어? 어차피 두번 싸워야되네 그럼 이건 그냥 조셉네가 부수게 만들죠 냅두죠 조셉의 저 추가타가 너무 사기다 초반부에 이쪽에 템 없는거 맞아? 아 찝찝해 또 니넷지? 그걸 니가 왜 막아주냐? 아니 그러면 내가 호드릭을 왜 써? 아니 야 레이나 내가 호드릭을 왜 써? 정신 안차릴거야? 어 야 얘네는 뭔데 이렇게까지 야 여기는 거점이 좀 많다 쉽지 않았나 네 생각해봐 가자 24분 이상 오직 오직 시키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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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그치 우리에게 가르쳐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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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절 자라! 뭐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raise your ground- 잘 생각해볼까요? 어... 보내고! 철첩 죽였다 나이스 아 기마병도? 명중류를 반감시킨다 어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붙은 다음에 저거 킬라 그랬던건데 아 아 아 이 아 벗어버린다 아 아 아 자 이렇게 하려 그랬지 격음치는 어레인네가 몰아먹을 수 있으니까 아아 쟤가 클로에였죠 어, 클로에가 다 적어버리는구나 개꿀 저걸로는 안 차는구나 또?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자... 이 게임이 숲에서는 전투가 아니 행동이 느려지고 그런게 있네요 깨알같이 자 너 이거 쓰면 어떻게 되냐 어? 데미지 마이너스 50%가 있네 우와 그냥 죽여버린다고 감시타? 아니 이게 맞나? 어 스템이 나요 오케이 여기서도 출격이 되는구만 지금 얼마나 지내지도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왔습니다 지켜봄 생각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저기까지 가야되네요 가자 너무 느리다 보병들 주둔에 있으면 스태미나를 안쓰죠 개꿀 근데 얘네 어차피 어라? 트래비스가 여기 있어가지고 와일드 러쉬 아일드 러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今の覚えだぜ もう一発だ やりましたよ 考えるんだ よし 彼らがここまでいれば 着きました お呼びですか 透明な戦争 呪文が catalってする 呪文ではない ️ ほらららん fterで命 weld 범빙을 좀 자주 써야될거 같은데 브라운베레 물공 8%? 괜찮은데? 아 명성이 D가 됐습니다. 새내기 해방꾼 아레인 아레인 그려 네가 말해봐 오우씨 어레인 빨라 이락스의 반지 또 드라비스 아레인 아레인 제이 이빨 야 이빨 아 Deck ن 아레인지 기 아레인지 いや、いけない。 、 、 、 、 、 、 、 ブルーノ、 開放軍で一緒に戦ってく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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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나 팔 갑옷이 좀 많이 특이하다 베렌가리야? 트라빈스, 당신은 앞뒤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아... 당신의 아버지에게 전해드렸다 당신의 아버지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 당신은 당신이 없었을 것 같다 당신은 당신이 없었을 것 같다 당신은 당신이 없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셨을까... 아... 그렇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수 없을까... 하지만... 저희들이 제일 재밌었을 때... 그래서... 그정도 그렇군. 불우는 잘못했군. 불우는 잘못했군. 자, 이거로 되겠냐고. 기다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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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principally tuske j 건네 글래디에이터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좋네.